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속마음이 뭐든 간에 뒷구르기를 하면서 봐도 거지같은 인간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예비시댁에 갈 때마다 이상하게 밥을 안줘요. 배고파 미치겠는데 이 결혼 정말 해도 되는 걸까요? 해도 되겠냐? 끌 끌 끌 끌 끌 원제 예비시댁이랑 성향이 너무 다른데 이거 괜찮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남녀 한 쌍의 결합이 아니라 양가 부모님도 즉 두 집안이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년 1월에 예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인데요. 이제 반년도 안 남았죠. 예랑이 부모님과 저 식사 성향이 너무 안 맞아서요. 뭐 이거 밥 먹는 거 가지고 남들 보기엔 별거 아닌 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 그래요. 너무 심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결혼을 하려는 사이다 보니까 벌써부터 명절이나 기념일 등 서로의 부모님께 전화로 안부 인사드리고요. 선물도 주고받고 또 가끔 그냥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제 나름 당신들을 좀 파악할 수 있었는데 정말 보면 성격 무던하고 무서운 분들도 아니거든요. 그냥 다 평범하고 좋아요 좋은데 딱 한 가지 안 맞는 게 밥을 너무 늦게 차리고 또 매우 느긋하게 드세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일단 저희 집의 경우 식사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2, 30분 이내로 밥상을 차려서 먹는 편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찜닭을 먹는다. 그럼 그 전날이나 혹은 점심때 미리 양념 같은 거 다 해놓고 저녁 먹기 전 그냥 꺼내가지고 볶기만 하면 다 되는 거니까 그거 차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또 다른 밑반찬들은 냉장고에서 꺼내고 밥 푸고 그러면 끝이에요. 뭐 찌개나 국을 끓이는 것도 보통 10분 이내면 충분하고 또 식사를 하는 속도도 마찬가지. 다른 집들 먹는 정도예요. 절대 빠르거나 급하게 먹는 편이 아니거든요. 저희 집은 그러니까 음식을 차리고 먹기까지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다들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주말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오전 8시 늦으면 10시 사이에 아침을 먹고 낮은 12시에서 2시 사이에 점심을 먹고 또 오후 7시에서 7시 사이에 저녁을 먹는 거 이게 보통의 흔한 식사 패턴 때잖아요. 그런데 저희 예비시댁은 뭔가 다릅니다. 저희가 저녁을 먹으러 간다 치면 이게요. 찬거리를 저랑 남친이 같이 사들고 가요. 뭐 닭, 삼겹살, 회, 찜닭 이런 거요. 그렇게 저희가 6시까지 보통 도착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말 없이 갑자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갈 때마다 늘 도착 시간을 알려드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보면 저녁 준비가 아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후 6시면 말을 하고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저녁을 준비해야 할 시간 아닙니까? 그럼 또 에이그, 이거 나한테 하라는 거네 식자들이 이러실 수 있는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면 이런 글도 안 썼죠. 제가 나서서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선님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못하게 하세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해도 정말 한참 동안 저녁 준비는 안 하고 그냥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근황만 묻고 TV 보고 그러다가 한 8시 정도 되면 혹시 꽁꽁이 배고프냐? 이제 밥 먹을까? 이러는데 아휴, 드디어 기다리던 그 말이 나오는구나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네, 어머님 저 지금 완전 배고파요. 제가 아까 꽁꽁꽁 사봤으니까 우리 이걸로 얼른 밥 만들어 먹어요. 이러면서 신나게 대답을 하면 아, 그래 먹자 이러고는 그때부터 최소 1시간 이상 밥상을 준비해요. 준비하는 데만 최소 1시간이라고 뭐 엄청 대단한 걸 준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집에 반찬이 많고 막 그런 것도 전혀 아니야. 그냥 느린 거야. 예를 들어 삼겹살을 저희가 사들고 갖다 치면 불판 꺼내고 가스번호 준비하고 상추, 마늘 씻고 김치 같은 거 꺼내는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저희가 도착을 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배가 진짜 고파서 제가 직접 상추를 씻고 불판을 꺼내잖아요? 그럼 얼른 다가와가지고 어이구, 많이 너는 손님인데 그냥 이끄라 이러고는 준비가 아니라 다시 TV를 보러 갑니다. 그러다 또 시간이 흘러 배고프냐? 이러면서 진짜 느긋하게 하나하나 천천히 물건들 꺼내고 그러면서 수다도 떨고 하나 꺼내고 수다 떨고 하나 꺼내고 TV보고 아니 무슨 사고를 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반찬 꺼내고 가스번호 위에 불판만 올리면 바로 삼겹살 구울 수 있는 건데 겨우 이거 하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린다는 거 여러분 믿기세요? 진짜예요. 반찬도 그냥 김치, 상추, 마늘, 장아찌가 끝인데 그리고 삼겹살을 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굽겠다고 하잖아요? 어이구 그 고운 손으로 굽지 마라 내가 다 구워 죽구만 이러는데 이 부분도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게요. 15분인 두 분이 저랑 예랑이랑 또 예비시동생까지 총 5명이 먹는데 삼겹살을 딱 두 점 올려요. 두 줄 두 줄 올리고 세워라, 내워라 완전 느긋하게 대화를 합니다. 아니 불판 넓어가지고 대여섯 줄은 충분히 올라가는데도 반드시 한두 줄만 딱 올리고 엄청 느긋해하세요. 그리고 그 두 줄 다 구우면 얼른 새로 올려야 되잖아. 안 올려 한참 동안 안 올리고 그냥 있어요. 물론 제가 올리는 것도 당연히 허락이 안됩니다. 고운 손으로 하지 말래요. 고기 다 먹고 떨어져도 구울 생각을 안 하니까 제가 할라치면 어이구 꽁꽁이 너 배 많이 고프구나 내가 얼른 구워 줄게 이러면서 또 한 줄 띡 올리고 대화하는 걸 무한 반복합니다. 예비시부모님 두 분 다 그래요. 워낙에 욕심이 없는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욕심을 안 내는 그런 분들이라 저도 그런 모습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녁때가 한참 지난 시간인데 8시 넘어서 느긋하게 준비하고 차리고 9시가 돼야 밥을 먹기 시작하고 또 자기 아들이 배고프되고 징진대고 속이 터져 죽겠다며 집게랑 가위 뺏어가면 어이구 뭐가 그렇게 급하냐 이러면서 천천히 대화를 하자 먹으면서 대화하자 이러는데 저 진짜 미치겠어요. 차라리 저를 괴롭히는 못된 사람들이라면 욕이라도 시원하게 하지 성향이 너무 다른데 이거 저 괜찮을까요? 괜찮겠냐? 댓글 1번 저 인간들이 착하다고요? 이거 진짜 완전 순진한 아가씨네. 그냥 먹는 거 주기 싫은 거야. 세상 어디 미쳐가지고 손님을 식사시간에 초대해놓고 밥을 굶기냐고. 지들 말만 따라 스니는 귀하디 귀한 손님인데 그런 손님 대접을 이따위로 하는 미친 짓구석이 세상이 어딨냐고요. 너 들어본 적 있어요? 2번 앞으로 그냥 밥을 먼저 먹고 가면 되겠네요. 어? 너 왜 안 먹냐? 이러면 어머님이 하도 느긋하게 요리를 하시니까 맨날 배고파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먹고 왔어요. 앞으로도 먹고 올 거예요. 라고 하세요. 3번 아니 니네 예비 남편은 뭐야? 반응이 겨우 그게 끝이에요? 자기 아내 될 사람이 배고파하는 거 빤히 보이는데 그러고 마라? 스니 잘 들어요. 너 만약 이 결혼하잖아요. 그럼 너 우리 엄마 아빠 이런 거 처음부터 다 알고 결혼했잖아. 왜 그래? 일단 소리 듣게 됩니다. 그것도 평생 죽을 때까지 평생이요. 4번 뭐야 이거 그냥 밥주기 싫어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뭐지? 5번 아무래도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까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먹는 걸 못 보는 분들과는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니네 그 예랑이가 교통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세요. 아시겠죠? 6번 이 기분 솔직히 이야기하고 그냥 가기 전에 니들끼리 그냥 맛있는 거 다 먹고 가요. 준비만 한 시간에 먹는 거 몇 시간 걸린다고. 아니 누가 그렇게 천천히 저녁을 먹어. 이야기? 그거 밥 다 먹고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뭐야? 나랑 스타일 안 맞는 거 같으니까 나는 먹고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리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앞으로 그 집에서는 밥 먹을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아니지. 아예 그런 시간 자체를 만들지 마세요. 알겠어요? 설령 자기들이 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쭉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 거라 해도 그래. 남한테 저 지랄인 거 이거는 성향 이전에 그냥 무례한 거고 사람 대놓고 엿맹이는 겁니다. 알겠어요? 8번 처음에 원래 그리 살았고 또 눈치가 없는 건가 했는데 지 아들이 배고프되고 집게 뺏을 정도면 답 나온 거네.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니라 쓴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아까워서 저 지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9번 뭐라? 아들 둘 키운 아줌마가 밥을 저렇게 준비한다고? 말도 안 돼. 게다가 내 한편이랑 아들 둘 식사 준비에 손가락 까딱도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자기 아들이 배고파서 굽겠다고 해도 집게를 도로 뺏어갔다고? 야 그런데 몰라? 글쓴이 혹시 평소에 눈치 더럽게 없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내가 봤을 때 많이 들어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니까 10번 아이고 이 답답아 이거는 착하고 느긋한 게 아니고 니 니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게 싫어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너 괴롭히는 거라고 이 아가씨야. 정신을 좀 차려야 좀. 11번 아니 예비시댁 방문이라는 거 자체가 쓴이는 그 집안의 귀한 손님이라는 건데 찬거리를 니가 사간다고? 일단 여기서부터 나는 말이 안 된다 보고요. 그리고 혹시 쓴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지들끼리 처먹은 거 아니야? 꼭 밥이 아니라도 뭔가 배가 부를만한 거 간식 같은 거 그래가지고 지들은 배가 안 고프니까 느긋하게 저러는 거 아니냐고. 맞잖아. 12번 만약 내 남친이 고기를 사들고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엄마가 준비 아예 하나도 안 해놓고 놀다가 두 시간 내내 수다를 떨고 저러면 나는 다 엎었어요. 내가 밥을 하든지 아니면 남친 끌고 집에서 나왔을 거라고. 쓴이 남친은 뭐죠? 지가 배고픈 걸 떠나서 아니 내 여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멍청하게 방치를 하네? 이 결혼 꼭 해야겠습니까? 에?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일부러 저러는 거 같은데요. 그죠? 설령 평생 진짜 저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자기들과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테니까. 만약에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일부러 옛맥인 거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야 되는 거고 정말로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게 한 거라면 이것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자기들과 다르다는 걸 알 텐데 이렇게 한다는 건 아까 사연처럼 나는 이제 우리 집 귀신이니까 우리 법도를 따라라. 네가 힘들든 말든 뭔 상관이냐 종련인데 이런 마인드인 겁니다. 뭐 종련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내 발 아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라고 하실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만약 이 할미한테 딸이 있고 예비 사위가 와서도 이렇게 했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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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